기아가 지난달 최대 신흥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서 월간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. 기아는 지난달 인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18.4% 증가한 2만 2,622대의 승용차를 판매했습니다. 지난달 인도의 승용차 시장 수요가 작년 동월에 비해 0.3%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. 특히 기아가 올해 1월 출시한 중형급 다목적 차량인 카렌스가 1월 575대에서 3월에 7,008대로 판매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 요인으로 꼽힙니다.